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관련 5분 발언인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른바 인대차 보호법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악법들이 기어코 통과됐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세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 월세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 내가 근데 이 법 통과했다고 기뻐했는 줄 아냐?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전세 못하겠구나. 내가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월세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요지로서 여러가지 국민 여러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얘기했고 그런 와중에 민주당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날치기로 이 법을 통과했고 이 법에 얼마나 만 허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레전드 영상이다. 전국민이 이것은 꼭 봐야 된다. 명년설이다. 라는 호평으로 이어졌지 않았겠습니까? 덕분에 한동안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 또 훌륭한 의원이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도도 있었던 건데요.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 좌파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희숙 의원의 이력을 놓고 또 여러가지 말을 꺼낸 건데요. 뭐 이런 거예요. 임대인이면서 왜 임차인인 척하냐? 부자면서 왜 없는 척하냐? 뭐 이런 말들어 하는 건데요. 이게 애초에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이고 여당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야당 의원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 야당 의원은 돈 가지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부와 비내 문제로 논하는 것도 지금 웃긴 거고요. 임차인인 거 맞잖아요. 임차인인데 임대인인 거랑 그게 뭔 상관인 겁니까? 애초에 시비거리가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말꼬리 늘어놓으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요. 사실 오히려 이 여권 지지자들은요. 윤희숙 의원을 상대로 몰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윤희숙 의원이 2주택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성북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었고 두 채를 합쳐서 4억 9천만 원가량의 공시가격이 나왔던 상황인 건데 참고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KDI에서 교수를 역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량 받았던 건데 지금 현재 이 윤희숙 의원은 경제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기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세종시 집값 상승일 어쩌고 저쩌고 여러 말들 나오고 있지 않느냐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나 세종시 아파트 처분했다 해서 이제는 성북구 아파트 한 채 보유해서 그거 인대인하고 있고 본인이 지금 서초구에서 임차인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시비를 걸만한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어거지를 씌워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죠. 자, 그 선봉에 또 나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입니다. 윤희숙을 향해서 황당한 공세를 펼쳤는데요.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 이게 뭐냐? 아니, 너 인대인도 하잖아. 너 집 있잖아. 그런데 왜 임차인 코스프레 하는 거야? 왜 불쌍한 척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말이 애초에 안 되는 소리였죠. 애초에 윤희숙 의원은 그 발언 과정에서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게 나 가난한 사람이다. 나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말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도 임차인으로서 내가 알아. 그런데 임차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법 통과된다고 좋아할 것 같지? 아니야. 그 법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임차인들은 전세에서 쫓겨나서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언급한 것이지 무슨 뭐 나 가난해요.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집도 절도 없어요. 뭐 이거 하려고 말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언론의 극찬? 일단 시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의사낭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거는 그쪽, 그 야당 쪽에서 귀한 사례니까 평가했겠지. 즉, 그 미래통합당이나 그 보수 성향의 그 의원들 원래 말 못하잖아. 워낙 그 말 못한 인간들로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윤희숙 그 사람이 좀 주목받은 것 뿐이야. 라고 하면서 윤희숙 의원의 국민을 공감케 한 그 발언을 폄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연 설명한 내용을 보십시오. 눈 불하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불하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으니까 좋게 평가받았겠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다 이미지 각오한 것 뿐이다. 그 윤희숙이라는 사람은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폄하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특히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했던 건 바로 이 발언. 눈 불하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이 대목입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결국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정당 의원들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폄하 발언 아니겠냐라는 말을 한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지역이 뭐겠습니까? 경북, 경남, 부산 이런 영남권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경상도 지방, 발음, 억양 이런 식으로 들먹이면서 지금 폄하 발언한 거 아니냐 즉 영남권 폄하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쭉 이어지는 대목인 거죠. 때문에 통합당에서도 부대변인을 통해서 논평을 내놨는데요. 그 당신이 말한 이상한 억양이 도대체 뭔 뜻이냐 그 뭔지 한번 제대로 해명 좀 해봐라 마치 특정 지역을 폄하한 것 같이 들린다 아니면 특정인을 폄하한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도 이거 부적절한 거 아니냐 금도를 넘었으니 사과하라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당신들 정부 입법 무사히 날치기로 통과하고 나서 편한 마음으로 쉬고 싶었더니 윤희수 구현의 쓴 소리가 상당히 거슬렸나 보다 자판 두드린 시간에 그렇게 남 씹어젖기 시간에 고통받고 있을 다른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더 경청하기나 해라 이런 논평으로 쭉 이어졌는데요. 자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박범계, 이 페이스북, 국민들 사이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심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비판에 직면을 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원색적으로 비난 댓글들이 줄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여러 보도했지만요. 진짜 이 민주당 사람들 이 지키는 아이들을 정말 찍어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뭐냐? 앞서서 윤희수 구현을 가지고 너 임대인이잖아. 왜 임차인 코스프레? 라고 말했죠. 근데 그걸 욕하는 정작 본인은 뭐냐? 3주택자였습니다. 윤희수 구현은 집이 한 채밖에 없기라도 하지 당신은 집이 3채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집 3채, 부동산을 3개를 보호해놓고 어디 지금 누구한테 임대인이 어쨌니? 인찬이 어땠니? 마치 씹어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아니, 윤희수 규란 사람은 야당 의원이고 1주택자잖아. 1주택자잖아. 근데 너는 정부 여당에 해당한 사람 아니니? 근데 정부 여당 기조의 반환은 3주택자를 가진 주제에 뭔 자격으로 1주택자 윤희수 구현을 네가 저격하느냐?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줄줄이 반응이 나와요. 딴 건 몰라도 의원님, 어떻게 손가락만 보시는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라는 반응이 있고요. 꼬투리 잡게 하지 마시고 중진 의원답게 행동 좀 하세요. 그 초선 의원 그거 때려잡겠다고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반응도 있고요. 전형적인 좌파들의 논점 흐리기다. 라는 반응.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되냐?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 라는 반응도 있고 이게 3선이 할 소리냐? 이런 반응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역풍에 무릎 꿇은 박범계 그 눈법 불아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여전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박범계가 역풍 맞았다는 소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화나고 계신데요.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북한 김여정이 문재인 비난할 때 한국을 신경 써준 표현이라 했던 망언 아 이거 박범계가 이런 말 했군요. 대단한 사람이네. 박원순 장례 때 박원순을 맑은 분이라고 했던 망언 아 박원순을 또 맑다고 했습니까? 자신은 바죽 택자면서 윤희숙을 공격하다니 당신은 임차인의 입장이 되받는가 임차인과 임대인 분열 조장하는 민주당 인간이 주재 이런 따끔한 지적이 있었고요. 눈을 불아리며 이상한 억양하는 건 추미애 아니냐라는 반응 박범계가 3주택자였다고? 나는 모주택자라서 당당한 줄 알았다. 뭐야 저 사람? 이런 반응. 누가 보면 윤희숙 의원이 거짓말한 줄 알겠다. 어쨌든 임차인은 팩트지 않느냐. 서울에 집 사서 살다가 KDI 세종으로 이사하면서 세종시에 집 한 채 새로 사서 살다가 민주당이 다주택으로 시비 걸까 봐 올해 집 팔았고 서초가 출마하려고 임차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건 진짜 너무나도 역겹다라는 반응. 마지막 댓글이죠. 한마디로 개념 없는 인간이다. 남이 칭찬받으니 질투는 나고 머리는 안 따라가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떠들지. 이런 댓글들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군요. 전 놀랐습니다. 박원순을 맑은 사람이라고 했군요. 그리고 김여정의 그 문재인을 향한 발언들이 신경 써서 한 발언이었군요. 아, 본인 처신이나 잘하지. 어디 국민들 귀한 줄 모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고 이런 민주당 의원들 반드시 심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하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영상 추천 회색 엄지를 파랗게 눌러주셔서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의하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하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하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